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시중에 오고 가는 이야기처럼 집권 여당의 압성을 거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대 질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려야 그 망가뜨린 주역을 망가뜨린 주인공을 심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이런 한탄과 한숨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번 총선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의 실정에 대한 심판론이 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코로나 선박론에 덮여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선전과 선동에 대단히 치약하구나. 그리고 앞으로 그런 선전과 선동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 것인가 그런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집권 여당이 과반수를 훌쩍 넘기는 180석 정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 우리 마음대로 한다. 여당이 180석을 확보하고 나면 그것은 곧바로 의회 독재 체제가 공식적으로 열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여당은 창화대 여의도 출장소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따라서 창화대 여의도 출장소처럼 행동하는 여당에 대한 비판이 참 많았습니다. 청와대가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마치 여의도 자동검전출납기형 정당처럼 행동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2019년 말부터 올해 연초에 걸쳐서 여당은 1 플러스 4 회비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온갖 편법으로 선거법과 공수축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그리고 예산안 등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들이 뜻하는 바디로 모두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1야당은 거의 투명 정당 혹은 투명 인간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총선에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국회에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시장적인 입법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포퓰리즘 성격의 법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마 이것이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표를 매수하기 위한 포퓰리즘 방향으로 한국이 향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우리 편과 적 편을 구분한 다음에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표를 던졌거나 던질 수 있거나 던질 가능성 있는 자신들의 편 일명 우리 편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입법을 양산할 것으로 봅니다. 1981년도 10월에 열렸던 그리스의 선거가 완전히 그리스라는 국가를 포퓰리즘을 향한 경쟁 구도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국의 정치 지형도를 완벽하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써 여당과 야당은 포퓰리즘을 누가 누가 더 세게 하는가라는 그런 정치 지형도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당의 압성을 거두게 되면 정권 재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까지 자신들이 거머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차기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권 후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권 후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은 구조적으로 그들이 젊은 날 그래왔듯이 유독 출신 성분을 중시합니다. 출신 성분을 중시합니다. 그들은 공수처를 동원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죄 만들기를 완성시킬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시킬 것으로 봅니다. 그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시킬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성사되었습니다. 상식이나 이성으로 미뤄볼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이 땅에서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상식 사이에는 금성과 화성만큼의 차이가 큽니다.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4월 13일 날 자신의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4.15 총선 조국 대통령 만들기가 시작된 무대다. 드라마는 2년 뒤에 대선에서 마무리될 텐데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윤석열이 그 무대에 등장할 수도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에 대한 것을 좀 높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공수처가 만들기 이전의 가설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7월부터 공수처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저는 윤석열의 무대에 등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고 유보적입니다. 7월 공수처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반대편에 있는 윤석열 총장은 철저하게 제거될 것으로 봅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조국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이나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들어낸 사실은 진짜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선전할 수 있는 선동할 수 있는 기술과 재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제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은 철두철미하게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7월달 공수처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제거작전을 내놓고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그들은 정치 권력을 다 장악했습니다. 행정부와 그들의 계획대로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게 된다면 아주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국 개헌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 나라를 180석을 확보하면 일부 야당 위원들은 선거법으로 걸어가지고 낙마시킬 것입니다. 일부 중도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회유나 혹은 협박 등으로 자기 편으로 편입시껄크도 전망됩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에 부산시장이 목숨을 끊습니다. 회유나 협박은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본질서에 손을 댈 것으로 봅니다. 사유재산제를 유보시키고 북한과의 연합정권인 나전연방제 등 자신들이 젊은 날부터 가져왔던 그런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할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신대한 그런 훼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손을 댈 것으로 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선전과 선동으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자기 편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선동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공해 왔습니다. 2018년 6월 달에 지방선거에서 남북평화공시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나라 경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렇게 잘못된 정책으로 온 나라에 국민들이 신음하는 상태에서도 2020년 4월 15일 날 그들이 코로나 선박론으로 국민들의 비판의식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승리할 수 있다면 그들은 또 한 번 확신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선동할 수 있고 선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옳다고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는 능력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전하면 다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선동하면 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이 지난 지방선거였고 이번에 만일 그들의 의도대로 4.15 총선에서도 압승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선전과 선동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독주하는 권력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국민들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여당이 독주를 허력하는 경우 여당의 압승을 허용하는 경우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4.15 총선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별일 있겠나라고 생각하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별일이 아니라 큰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깊이 인지한 상태에서 4.15 총선에 표를 던져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